어? 강비서랑 은방울 씨네요? 저 두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어요? 보기에 되게 친해 보이지 않아요? 은방울 씨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까? 맨날 떽떽거리는 것만 봐서요.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애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. 가요? 가죠. 어? 좀 일찍 오셨네요? 아직 준비 안 됐는데.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. 강비서한테 레시피 노트 빌려줬던데요? 보셨어요? 나도 빌려줘요. 왜요? 차례 좀 보려고요. 본부장님은 레시피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. 그래서 싫다는 겁니까? 아니 싫다기보다 본부장님이 왜 굳이 제 걸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서. 지금 사람 차별합니까?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? 어머. 먼저 아기셨네요? 네.